평범한 돌처럼 보이지만 6천만 원 상당의 값어치가 있는 땡토방 운석입니다. 지구가 생길 당시인 45억 년 전에 만들어져 5만 5천 년 전 지구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바로 옆에 몽듀 운석은 몸값이 더 높은데요. 무게는 364kg에 가격은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. 달착륙 5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의 한 호텔을 개최한 경매에 등장한 운석들인데요. 이날 경매에는 그림당 가격이 가장 비싼 화성 운석도 등장했고요.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한 운석도 등장했습니다. 전 세계 운석 시장은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. 운석의 가격은 발견 지점과 충돌 지점, 무게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.